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접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순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더쇼초이스의 아스트로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어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일단 저희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파타지어 식구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멤버들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미 둘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항상 무한한 사랑 주시는 아로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우리 상 받았어! 네, 로아 덕분에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지켜봐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스트로도 항상 우리 전세계 로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만의 유토피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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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실 우리 곁에 바르지는 빛과 전부 신부 잠시 길을 벗어나 함께하는 이 순간 Drop to the paradise 1, 2, 3, let's go Candy Sugar Pop 아무도 몰래 말 난 깜짝도 다가와 말해줄래 Thank you tonight 눈앞에 오신 뷰 앞으로 널 바르고 Candy Sugar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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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월 마지막 주 챔피언송의 주인공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인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 열사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일단 쇼챔임 MC인데 이렇게 또 상까지 받게 되니까 두 배로 기쁘네요 맞아요 또 앞에 우리 로아도 있고 네 일단 우리 판타지오 식구분들 그리고 아스트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로아 네 네, 그리고 어 저희 지금 복무 중인 우리 MJ 형 네,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잘 마치고 오십시오 잘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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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한강의 이 노래가 이른바 가기 뭔가 네 말 한마디에 바래를 나는 버벅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일단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상을 받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이고 우리 쇼챔피언도 너무 사랑하고 산하 씨 소감을 좀 더 길게 얘기해봐요 저요? 그냥 뭔가 오늘도 이렇게 상 저희가 이렇게 받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로아한테 또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MC할 때 또 삼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좀 더 떨리고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우리 행복하네요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 준비 때문에 멤버들이 다 오지 못했는데 또 가서 또 상탔다고 또 자랑할게요 덕분에 상탔다고 네 콘서트 준비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콘서트 그 뭐냐 여기 오신 분 심심하시면 오셔도 돼요 그래 여기 있는 분들도 오셔도 돼요 저희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내일모레 보잖아요 맞아요 내일모레도 있고 또 콘서트도 보고 내일? 내일이네 내일 내일이네 내일 맞네 맞네 내일도 보고 오케이 그러면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워너비 월사 아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조심히 가 점회추를 해달라고? 점회추를 오늘 같이 이렇게 기쁜 날에는 치킨? 아니지 갈비탕 갈비탕 고마워요 진짜 조심히 들어가고요 로아 고생했어 오늘의 트윙글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10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1위는 5위의 1위는 라스트 로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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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비억사 안녕하세요 라스트 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일단 네 항상 곁에서 도움 주시는 우리 판타지의 남궁지영 회장님 그리고 박종진 대표님 신영진 대표님 그리고 남궁지영 부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비롯한 판단주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헤어메이크업 항상 도와주시는 오버마스의 아름쌤, 보라쌤 그리고 글로스의 미영쌤, 모영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윤경 시장님, 덕현 누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안무 예쁘게 짜주신 정한이 형, 한솔 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저희가 굉장히 행복한 주인데 우리 아로아 덕분에 이 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 더 내일모레 저희가 콘서트 하니까 거기서 도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또 이렇게 연속으로 저희가 상을 받게 됐는데 역시 아로아가 많이 사랑해준 덕분에 또 이렇게 기쁜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아스트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로 아스트로 1,2,3, looking at it 1,2,3, Let's go Lev it stop it 자 샌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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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